아까 왜 애가 공부를 못하냐고 하는 원인 분석으로 들어가보면 대책이 빠져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와 있는 대책 자체가 핵심을 찌르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비유인데 애가 너무 전화기를 많이 오래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뺏었어 그 전화기를. 그러면 과연 공부를 잘 봐서 성적이 오를 것인가. 애초에 전화기를 왜 그렇게 오래 들여다보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원인은 분석은 또 안 된 거잖아요. PC방을 갈 수도 있고 그 시간에 잠을 잘 수도 있죠. 그죠. 딴 짓을 할 수도 있고. 그 현상만 놓고서는 대책을 내놨다라고 해서 문제가 정말 본질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할 건 아니어도 과연 이 정도 가지고서는 문제가 좋아질까라고 하는 실망감이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사회TV의 물어보자 코너에 진행을 맡고 있는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경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전문가님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경제사회연구원 원장님이신 건나무는 교수님과 경제센터장이신 민세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달 이슈 중에서 경제 이슈를 직접 민세진 교수님께서 골라주셨습니다. 하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플랫폼법에 대한 것인데요. 특별하게 이 두제를 고르신 이유에 대해서 교수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일단 제 숙제였고요. 이번 달 제 숙제였고. 근데 지난 한 달 사실은 그 한 달 넘어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논의가 가장 핫하지 않았나 꾸준하게 그리고 이제 정부 대책까지 급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슈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이 플랫폼법과 관련된 이슈도 벌써 수년 됐어요. 수년 됐고 이미 이번 정권 전부터도 계속 진행이 되어왔던 일인데 이번에 일단 또 무기한 연기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런 긴 흐름에서의 또 이번 또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 연결해서 한번 짚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기사를 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맥힌지, 한국 증시, 성장하지 않으려 애쓴다. K-Exit 가속이라는 제목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자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무슨 의미인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글쎄 제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커리어를 시작하면서부터 마침 좀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기 시작한 용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한 2000년대 초반 정도부터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말 그대로 한국이 디스카운트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왜 물건값을 깎여져 있을 때 디스카운트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데 그 가격이 깎여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러면 가격이 깎여져 있다라는 게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낫다라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많이 쓰는 어떤 지표들, PBR, PE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용어 자체가 막 영어 약자로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기는 한데 요즘 특히 많이 논의되는 게 PBR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PBR을 설명을 드리면 그게 프라이스, 그다음에 부, 그다음에 비율이라고 하는 뜻의 레이쇼 이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프라이스는 우리가 가격인 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부은 책인데 뭐냐. 이게 장부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장부상 평가되어 있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에서 부채를 빼고 나서 주주목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해서 시장에서 시가가 총액이 얼마나 평가되느냐라고 하는 걸 비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그게 기준점이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이 기업을 팔았는데 그 가치가 장부가만도 못하다. 장부에 기록된 가치만도 못하다. 이러면은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PBR이 1보다 낮은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팔리는 가치가 장부상 기록되어 있는 가치만도 못하다. 라고 하는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서 그거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다라고 보는 설명들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교수님께서 또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도 이제 건남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진짜 찰떡같은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이제 애가 공부를 못해요. 그냥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원인이 뭘까? 라고 하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저는 또 사실 다른 데서는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하고 되게 비슷하다.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오래된 현상이고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고 사실은 그리고 그 원인이 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도 예를 들어서 한 10년 상관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반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2010년대 이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거든요. 그만큼 사회가 많이 변했고 경제 환경도 변했는데 원인을 너무 주목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는 모여있고 어떤 거는 또 너무 분산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설문조사를 해보면 기업 지배구조라고 하는 걸 많이 주목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기업 지배구조도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지만 쓰시는 분들마다 의미를 다르게 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빈도가 높은 답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코리아 밸류업 지수, ETF 개발,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교수님께 구체적으로 좀 여쭤려고 합니다. 교수님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안이 실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려면 상속세 증여세 관련돼서 감면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러한 세법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될까요? 사실 이제 그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상속 증여세가 기업에서 주식이 상속 증여되는 경우에 그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으면 올라간 만큼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달갑지 않다라고 하는 현실을 반영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상속 증여세 수준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감면을 하게 되면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상속 증여 이벤트가 얼마나 자주 발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기저에서 도움이 될 만한 이슈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단기적인 효과를 바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거 가지고 되겠어? 라는 말이 나올 수는 있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ETF 개발을 하겠다라는 정부안에 대해서 우선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의미하고 ETF가 뭔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많은 분들한테 생소한 단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금융권에서 쓰는 용어들이 다 영어 약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하는데 그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펀드인데 회사인 것처럼 주식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펀드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의미는 아니고 사실 ETF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ETF가 보통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그 전에 또 이제 Index Fund라고 해서 어떤 지수들을 쫓아가게끔 종목을 구성해 놓은 펀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펀드를 그렇게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해놓은 게 ETF인 거고요. 그러면 거기서 Index Fund에서 추종하는 지수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라는 걸 새로 만들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이제 아주 우리가 흔하게 노출된 대표적인 지수가 코스피예요. 코스피는 우리나라 이제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대표 기업들의 그 가격의 움직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수치 하나로 만들어내는 지수거든요. 코스닥도 있잖아요. 미국에도 보면 S&P 500도 있고 나스닥 지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지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종목들의 움직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숫자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사실 이 지수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지수를 추종하게끔 만들어 놓은 펀드들도 굉장히 많고 자산 운용사들마다 막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각각을 그렇게 조금씩 구성을 달리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 ETF들도 굉장히 많은데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했을 때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지수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교수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는 기업을 어떻게 선정할지 기준을 잘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기준이라는 게 지금 이제 예상되는 게 PBR이 특별히 낮자 보이는 그런 기업들이 타겟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수가 만들어지면 외부 투자자들의 입김이나 관심들도 더 커질 수 있겠죠. 니네는 왜 PBR이 이렇게 낮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압력 압박의 효과도 좀 기대를 하면서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올리고자라고 하는 그 의지가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이제 여쭤볼 건데요. 정부가 국민연금 등 기간 투자자가 기업 가치 재고 노력을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교수님, 스튜어드십 코드가 무슨 의미고 이것이 개정이 된다고 해서 코드야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지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일단 스튜어드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하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마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인 정신? 좀 말이 웃긴데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 그렇게 뭐 펀드를 운영을 하거나 특히나 이제 국민연금이 가장 대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그 국민연금 보험료를 받아가지고서 운용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러한 기관 투자자들이 충실한 충봉으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그 돈을 대신 잘 권리를 행사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한 기업들이 소액 주주들 뭐 이런 기금에 돈을 넣은 사람들이 일일이 다 그 기업들을 쫓아다니면서 관찰을 할 수 없으니 우리 돈을 대신 맡아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기업들을 잘 보고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서 기업들이 주주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라. 우리 대신해서. 라고 하는 의미를 담긴 스튜어드십 코드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뭐 너무 이상하지 않고 되게 정상적이고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제 서구에 특히 가장 많이 일찍부터 발달했던 영국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자발적으로 발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잘 운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로 돈을 끌어모으는 그게 이제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게 마케팅 수단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큰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기는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정부 주도로 기관 투자단한테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들고 스튜어드십을 가져라라고 이제 강요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도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대비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에 비해서 이제 선행국들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분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분산 투자를 한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위험을 굉장히 분산한다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들어간 돈은 많아도 내가 일일이 들여다볼 유의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근데 그거를 강제로 너 돈 투자했으니까 이거 다 하나하나 다 들여다봐야 돼. 이렇게 되면 버거운 거죠. 제대로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외국돼서 의욕원을 행사하게 되고 하는 사례들도 왕왕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애초에도 스튜디쉬 코드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 대체로 실망하는 분위기가 큰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정부안을 평가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아까 왜 애가 공부를 못하냐라고 하는 원인 분석으로 들어가 보면 대책이 빠져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와 있는 대책 자체가 핵심을 찌르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비유인데 애가 너무 전화기를 많이 오래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뺏었어 그 전화기를. 그러면 과연 공부를 잘 걸어 성적이 오를 것이냐. 애초에 전화기를 왜 그렇게 오래 들여다보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원인 분석은 또 안 된 거잖아요. pc방을 갈 수도 있고 그 시간에 잠을 잘 수도 있죠. 그렇죠. 딴 짓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현상만 놓고서는 대책을 내놨다라고 해서 문제가 정말 본질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할 건 아니어도 과연 이 정도 가지고서는 문제가 좋아질까라고 하는 실망감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한편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사주 소각, 의무 소각이 빠져서 알맹이가 없다라는 비판도 있기는 한데 저는 또 지금 당장 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하게끔 한다고 하면 굉장히 재산권의 침해 같은 문제도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거라고 보기는 하지만 만약 강제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일시적으로 약간 올라갈 수도 있지만 기업이 앞으로 자사주를 그러면 가지려 할까? 그런데 교수님 자사주가 뭔가요? 아, 네. 자사주요. 자사주는 자기 회사 주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 그대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태워버리는 거예요. 소각하는 거예요. 자사주 소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회사의 가치는 사실 뭐 변함이 없는데 그 가치를 나눠놓은 주식의 총수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만약 자사주를 회사가 사서 없애버리면 그러면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한 주식당 회사의 가치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갑자기 어느 날 회사가 자기 자사주를 사서 태워버리면 내 주식의 가치가 갑자기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수단이고 내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시가총액은 변함이 없지만 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주주환원 체계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그게 거론이 되거든요. 근데 그 주주환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한국의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 말은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시장에 팔더라도 제값에 팔리지 않는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말은 이 주주가 주식을 사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본인한테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그 말이 주주환원률이 낮다라는 의미로 이해되는데요. 교수님께서 주주환원률이 정확하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우리나라 주주환원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상당히 낮다고 하는데 정부의 지침 아니면 상법 개정 등으로 주주환원률을 강제적으로 높이는 게 저도 좀 의문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의견을 여쭈려고 합니다. 굉장히 크고 여러 개 질문을 한꺼번에 해주셨는데 일단은 내가 가진 주식이 제 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싫다라고 하는 거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애초에 그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 샀을 거기 때문에 애초에 낮은 가격에 샀고 그래서 기왕에 나는 낮은 가격에 샀고 그렇게 큰 기대도 없었지만 이런 저런 움직임 때문에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들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주주가 이 주식을 보유할 때 기대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서 어차피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배당을 받거나 아까 잠깐 언급한 자사주를 소각을 하는 것처럼 갑자기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주주로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회사의 어떤 활동에 의해서 뭔가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것들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서학개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주식을 생각을 해보면 무슨 테슬라니 예전에 잘 나가던 아마존이 하는 데들이 보면 걔네들은 배당을 잘 하지 않아요. 제가 엔비디아도 제가 배당했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는 주가가 원체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배당 안 해준다고 해서 주주들이 불만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장 가능성에 기대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들이 불만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장을 막 하는 기업이 아니라 돈은 꾸준히 잘 버는데 이런 기대감을 줄 수 없는 데들은 환원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배당을 잘 해주든지 돈을 벌 때마다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해갖고 주가를 올려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주주들을 묶어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과거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런 성장하는 주식이었어요. 굉장히 경제 성장률도 높은 편이고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이러한 대회였기 때문에 비록 전반적으로 낮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한 성장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10년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했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성장동력을 잃었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일로 옮겨간 거예요. 주주 환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주가 못 올릴 거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못할 거면 그러면 돈이라도 버는 만큼 빨랑빨랑 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적 기반이나 하는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폭발적으로 불만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람직하기로는 다시 우리가 성장동력을 회복을 해서 나라도 빨리빨리 성장을 하고 기업들도 빨리빨리 성장을 하고 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주주 환원이라는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 주주 환원률이라는 게 그 상법이나 정부 지침을 통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사기업인 민간기업에다가 강제할 수가 있는 부분일까요? 당연히 그건 강제할 수가 없죠.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같은 데다가 그런 회사들을 집어넣어놓고 어떻게 하나 지켜볼 거야 라는 거고 게다가 심지어는 그런 식으로 잘 하지 못하는 PBR이 낮고 한데도 뭔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을 하거나 주주의 만족도를 높이지 않는 기업들은 상장을 폐지를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게 일본에서도 논의된 방법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검토 중인 방법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여라라고 하는 그런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떤 의견을 보니까 기업이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방식으로 환원을 해야 된다는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여쭙는데 사실상 이런 민간기업에게 주주 환원을 강제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그럼 그렇게 주주한테 환원을 하는 재원이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업이 번 돈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번 돈을 물론 주주 몫이니까 주주한테 나눠주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기업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장기적인 목걸이를 만들어야 또 계속 성장하고 주주들한테도 장기적으로 더 돌려줄 것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홀라당 홀라당 매년 그렇게 주주한테 환원해서 써버린다라고 하면 투자 재원이 부족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느 이상이면 반드시 주주한테 돌려주고 하는 것도 투자라고 하는 게 좋은 투자 건수가 오래 생길지 내년에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가지고선 계속 재원을 고갈되도록 하는 것이 일률적 접근이 맞냐라고 하는 사실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죠. 주주 부분에 대해서 주주 환원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 들었는데요. 다음은 이사회 기업의 지배구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견해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하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미 상법상에서 이사회나 이사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규율하고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 규정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나 이사회 법적 책임이 우리나라 상법 규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좀 적게 규정되어 있거나 그런 건가요? 저는 법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 이사회가 이사가 어떤 경영상의 책임을 지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사가 그렇게 충실하게 의무를 수행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지난 10년 이상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봐왔고요. 이사회 법적 책임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밖에 못한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스캔들들이 터지면서 그런 것들이 더 부각되기는 했는데 과연 그것이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책임을 뭘 추가로 부여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 예를 들어서 그 책임을 결국은 소송에 들어가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보면 최선을 다했느냐?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게 꼭 이사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결과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 우리가 인생사를 보면 되게 결과론적인 게 많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투자가 실패했는데 그럼 그게 모두 다 경영진의 책임이냐? 그렇게 묻기는 어려운 거죠. 그때 당시에서는 최선의 결정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거에 대해서 뭘 더 책임을 요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사들이 전문성이라든지 독립성이라든지 하는 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 그거는 오히려 이사의 자격 제한, 또 임기 이런 부분의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에 대해서 너무 뭔가 제한적으로 된 부분이 많아요. 최근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삼성의 이부진 사장이 현대자동차의 사회이사가 될 수가 없었다. 전문성으로 봐서 손색이 없는데 왜? 그렇게 되면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이 특수관계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저런 것들 때문에 활용이 안 되는 전문성의 배양이라고 한다면 그런 걸 들여다봐야지 무슨 이사의 법적 책임만 높인다고 해서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의견이 갈려요. 한쪽에서는 그 회사의 특수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임기가 길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한편 또 다른 분들은 무슨 소리냐 독립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임기가 짧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전문성이 더 방점이 찍힌다면 임기가 길어져야 되는 게 맞고 오히려 임기는 있는데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문성도 가져가고 이런 임기를 제한해서 독립성도 가져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두 마리 토끼는 이거는 결코 같이 잡을 수 없는 문제인데 지금의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저는 더 전문성의 방점이 찍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마치 기업 지배구조 측면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회사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고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가 이사회에서 주주들을 위해서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주를 위한다라고 하는 보장을 좀 더 강화하려고 이런 제도나 법적 책임이나 이런 걸 강하게 물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이미 제도적으로는 우리는 충분히 갖고 있다. 더 물었다가는 이사가 경영 당시에 판단했을 때 기준을 가지고 사후적 책임을 묻는 거 오히려 경영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돼요. 사실 근데 이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부터 퀘스천이 달리기는 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영미식에 비해서는 대주주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시되고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주주로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주주인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과반 이상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전체를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 문제다라고 보시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시각은 주주의 입장을 대변하되 대주주의 입장은 대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주인데 이 주주는 배제하고 라는 입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이사회의 역할이 뭐고 뭘 기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대주주도 분명히 엄연한 주주인데요. 그 부분을 이제 배제하고 견제하고 오히려 대주주를 견제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이사회의 역할을 바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슈는 사실은 전체 주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이사회의 역할을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적당히 대주주를 견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대주주와 경영진이 만약에 분리가 되어 있다면 그 사이에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서는 경영진을 또 감독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맞지만 이게 회사마다 양태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저는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태까지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단편적으로 어떤 것만 해결한다고 해서 해소가 되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게다가 발표한 정부안은 금융위가 만든 거여가지고 금융위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걸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주 환원이 빠졌다. 기업 지배 구조 부분이 빠졌다. 세법이 빠졌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지적인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